너 볼 수도 있고 어, 무겁거든요 어, 좀만 참으시죠 아, 근데 너 운전 진짜 잘하더라 그래, 그렇다니까 영광인 줄 알라고 했잖아, 내가 뭐 또 필요하면 말하시든가 너 하고 싶은 일 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그 대신에 나한테 첫 번째로 보여줘 너 아직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나 가야겠다 어? 너 얘랑 놀아 너 어디 가려고? 집에 가야지 아니, 그럼 여기는? 여기는 니네 집이잖아 그냥 너네 집 하면 안 되나? 모르는 거야 아, 배고파 밥 해줘 네가 해 먹어 아, 힘 없어 어? 어, 빨리 밥 해줘 밥 해줘 너가 가서 빨리 해 먹어 빨리, 밥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일어나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갔었거든 근데 김밥 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싸간 적이 있어 우리 고모가 나만 할 때 처음 소풍 갔대요 근데 김밥 쌀 줄 몰라가지고 고모가 중밥, 요리요리 만들어서 싸갔대요 그때 처음 만든 거랬어요 김밥을 왜 애가 싸? 음, 그때 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소풍 가서 애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겠다 너네 고모 아무도 같이 안 먹어줬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먹어줬어요 그래서 고모가 우리 엄마 수호촌사됐어요 자, 먹어봐 왜 웃어? 음, 비밀 아, 뭐야? 이거 안 준다 방금 알았거든 내 수호천사가 누구였는지 누군데? 너를 향한 내 맘 너를 향한 내 맘 널 날 알아줄까? 니가 널 바라볼까? 네가 널 바라볼까? 걱정하는 내 맘이 사랑하는 내 맘인데 넌 꼭 내 곁에 와줄 것처럼 음, 눈물 때만큼은 떨리는 그 맘 만큼 난 널 사랑해